야, 여기서 보낸다. 야, 나 보낸다. 야, 오늘 뭐 해? 왔다, 형. 왔어, 왔어, 잠깐만. 왔어, 왔어. 부러웠어. 왜, 잠깐만. 와, 웬니하는데 할 말이 떠나 봐. 잠깐... 말라고 했었다. 할 말이 떠나고 하면 뭐. 그래, 남자답긴 한데? 나 오늘 좀 바쁜데. 아... 뭐야, 너? 긴장하지 마. 여기서 딱! 박력있게. 바쁘면 내가 너네 집 앞으로 갈게라고 딱 보내. 좋다. 야, 남자답고 있어, 부담스러워. 이거지. 야,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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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바쁘면 내가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좋아, 좋아. 뭐야, 스마트야.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야? 내가 그냥 문자로 말하면 돼. 아... 아닙니다. 어떡해, 아... 아... 또요? 형이 좀 나서 줘야 되냐? 야, 줘봐. 얘기해줄게. 연애는 말이야, 기술이 있어요. 잘 봐. 어? 내가 그네로 미행시 해볼게. 야, 기다려봐. 운 뛰어봐, 봐봐. 봐봐. 어, 맞다, 맞다. 갑자기? 봐봐, 호기심. 호기심이야.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단 말이야. 운이 죽는 거지, 갑자기? 어, 그거 왔다.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미쳤냐. 미쳤네. 왜요? 형이 형아. 야, 기다려봐. 어, 맞잖아, 맞잖아. 어? 내니요? 왜? 왜? 내니요가 뭐야? 내니요, 아니요. 아니요. 야, 이거 쉽다는 거잖아, 그니까. 야, 맞았어. 내니요? 아, 이제 이 차례예요. 자네야, 보여줘. 어떻게 하지? 기다릴게. 하나. 하나. 둘. 둘. 벌써 간다, 어디서 간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봐봐. 봐봐, 답장. 봐봐, 한 번. 어? 답장 왔어? 왔어? 응. 응. 읽어줘봐. 오늘 남자친구가 비결이지 않지? 어? 어? 야, 끝에 하트도 못했는데? 하... 입 안 먹기 싫네. 그냥 하트를 막 날리는 스타일이시네. 야, 그것도 하트라고. 어떡하냐? 야, 야. 시무렇게 하지마. 야, 그럴 수도 있지. 어? 이러면 성장하는 거야. 차일 수도 있지, 살다보면. 그렇지 않냐? 괜찮아. 그래. 허비야. 이거 닦고 허비야. 아, 안 울어. 눈물 흘리지마. 네, 또. 천혜야 울지마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도 솔로. 너도 솔로. 형도 솔로. 됐어, 됐어. 뭐, 아니 뭐. 누구 하나 안 불었고 뭐. 누구 하나 안 외롭고 좀 됐지 뭐. 그래. 우리가 있잖아. 안 외로워. 야, 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끼리. 파티 납시다. 콜. 그래, 야.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야, 시작. 신명나게 돌아가자.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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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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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리모컨. 여기 뒤로.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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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